역전 사례 3번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역전 사례도 반드시 차이값을 보시면 됩니다. 이 그래프 보시게 되면 여러분 다 전문가가 되셨을 겁니다. 백발백중 뭡니까?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좌우의 값이 톡 일치합니다. 석관동은 얼마나 됩니까? 석관동은 플러스 6.6% 민주당 국힘당은 마이너스 6.6 장의제 3동은 민주당은 플러스 6.6 국힘당은 마이너스 6.6 어떻게 이렇게 일치하죠? 그 많은 숫자 가운데 장의제 2동은 민주당은 4% 국힘당은 마이너스 4% 기계적 아름다움 조작의 아름다움 조작 프로그램의 아름다움 전산 조작의 아름다움이 이 표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조작을 한 사람들은 숫자가 얼마나 위력적이고 무수운가를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숫자는 영원히 그들이 덧불려 노력하더라도 이것은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이런 기계적 아름다움을 전국적으로 남긴 겁니다. 여러분 기계적 아름다움 인공적 아름다움과 자연 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적 아름다움 오른쪽은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부정선거가 없었던 전라남도 고흥군 보승군 장흥군 강진군 사례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런 조작질 하고도 발 뻗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조작질을 했는데도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검찰 시절에 익숙했던 소위 선택적 수사. 검사가 수사하면 불법이 되지만 검찰이 수사 안 하면 그거는 그냥 불법이 아닌지 모르겠다. 이런 것을 선택할 수 있을지 한번 두고 봅시다. 그런데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그냥 선택적 수사의 대상으로 아마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그런 도리라는 것이 있는데 에이팡 님처럼 조작의 아름다움의 극치입니다. 극치라는 표현도 좋지만 조작의 아름다움의 절정입니다. 조작의 아름다움의 피크입니다. 조작의 아름다움의 상한치입니다. 이런 조작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만끽하도록 해 준 겁니다. 정말 참 죄질이 참 최악인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이 소위 성북구청장 선거에서는 마찬가지로 10%를 조작을 한 겁니다. 정태근 후보의 표를 3805표를 빼앗은 겁니다. 본인이 얻었던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그리고 나서 민주당 후보가 그것을 훔쳐간 겁니다. 그래서 예상 득표수는 민주당 후보가 48%로 예상했는데 실제로 뭡니까? 민주당 후보가 중앙선거안에 발표한 걸 보니까 53%를 얻었더라. 5% 높은 거죠.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뻥튀기를 해 준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얹어 준 겁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52%를 조작하게 되면 이게 참 이 중간선입니다. 50% 20%보다 당일 득표율이 더 높으면 사전투표 조작하다가 되게 못 이기는데 52%가 여기가 좀 완전히 그냥 좀 왔다 갔다 하는 지역입니다. 52%를 얻은데도 조작을 해가지고 뭡니까? 떨어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번 2번 3번은 중앙선거관련에 발표된 자료인데 여기서 그냥 조작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조작이. 민주당 후보가 47%를 당일 투표에서 얻었는데 사전투표는 53% 얻었지 않습니까? 5%를 뻥튀기해 준 거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52%를 당일 투표 얻었는데 사전투표수를 45%를 줄여놓은 거 아닙니까? 6% 차이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 숫자 다른 걸 안 보더라도 중앙선거관에 발표된 자료만 보더라도 사전투표 조작을 그대로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4번은 사전투표를 조작한 사실을 알고 그것을 역으로 사전투표가 조작되지 않는 표를 빼앗기지 않는 상태로 다 돌려보니까 4번이 나온 거 아닙니까? 제가 부르기는 진짜 사전투표수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중앙선거관리는 민주당 후보가 4만 4채표를 얻었다고 하는데 진짜가 없랍니까? 4만 표밖에 얻었지 못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3만 8,048표를 얻다고 중앙선거관리가 뻥을 쳤는데 여러분들 진짜를 구해보니까 4만 1,853표를 얻은 거 아닙니까? 4번, 5번을 더하게 되면 마지막에 맨 하단에 있는 노란색을 칠해놓은 것이 바로 진짜 후보별 득표수가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의 정태근 후보가 10만 2,967표, 민주당의 이승로 후보가 9만 6,390표, 6,577표 차이로 승리한 것을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당락을 바꿔버린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성북구청의 구민들이라든 투표권을 가지신 분이 계시면 성북구청장의 정태근 후보한테 반드시 연락을 하셔가지고 소청 신청을 해서 재금표에 나서게 되면 승리한 도덕질 당한 것을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방법 외에도 그들이 어떻게 도덕질한 것을 또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덕질을 하게 되면 뒤로 전산조작을 하게 됩니다. 전산조작을 하게 되면 표가 남습니다. 위에 여러분 자료는 중앙선거관련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표가 남습니다. 표가 남아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맨 밑에 기존 합결한 것이 중앙선거관련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이것은 진짜 여러분들 우리가 추계한 득표수입니다. 이 표가 남습니다. 민주당 후보는 32표가 남고 중앙선거관련에 발표된 자료가 많습니다. 정태근 후보는 중앙선거관련에 발표된 자료가 99,188표 우리가 진짜 득표수 추정한 것이 99,162표 26표가 남는 겁니다. 두 개 합치면 몇 표죠? 58표입니다. 무효투표수 5표를 합치게 되면 63장이라는 투표수가 투표지가 남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련에 표가 남은 겁니다. 전산적으로 이런 표가 플러스 63이 남으면 그것은 작업을 완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못 투입 및 구분된 투표지와 항목을 만들어서 마이너스 63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어줍니다. 플러스 63, 마이너스 63은 0으로 딱 만들어야 뭡니까? 작업이 종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전산 조작을 하게 되면 개수 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이승로 후보는 중앙선거관련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 0.56 당일 투표지를 100장 얻는 동안에 사전 투표지를 56장 얻었다. 여러분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100장당 58장밖에 68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좀 더 차이가 심해야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그렇게 좀 크지 않네요. 이러면 당일 투표를 또 집어넣었을 가능성이 좀 큰 거죠. 통상 크게 차이가 나거든 대부분 사람들은. 이것도 여러분들 중앙선거관련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 국민의힘의 정태근 후보는 100장당 62장을 얻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59장밖에 없더라. 여러분 이게 정상이 되려면 0.62보다 큰 값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0.67, 0.68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성부과 같은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여기 경우에는 0.56이 나오면 이게 0.56보다 작은 값이 나와야 되거든요. 0.52 이렇게 나와야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앞에 봤던 은평구청이죠. 은평구청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이 숫자가 내려앉아야 되거든요. 중앙선거관련에 발표된 자료를 내려앉아야 되는데 아주 예외적으로 성부구청만 여러분들 숫자가 조금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는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0.56보다도 숫자가 훨씬 더 내려앉아야 되는데 0.58로 커진 겁니다. 0.62보다도 여러분들 더 높은 숫자가 나오는데 0.59가 된 겁니다. 이런 경우는 제야 전문가가 어떻게 해석하고 가는가 당일 투표에 손을 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런 숫자는 자 여러분 다음은 감사합니다. бан한 격렬 감사합니다.